지난 24일 밤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던 50대 청소노동자가 쓰러져 사망했습니다. 전국민주일반노조는 A업체 소속 광모 씨가 서울 중구의 한 길가에서 돌연 쓰러졌다고 밝혔습니다. 소방당국이 곽 씨에게 심폐소생술을 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곽 씨는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. 민주일반노조는 청소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중구청에 수차례 요구했지만 책임을 회피했다며 A업체와 이 업체에 위탁한 구청을 비판했습니다. 업체는 곽 씨에게 지병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.